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애교 만점 부산골통알배 입니다 부산골통 통통 통통 뚜루루룽 뚱뚱 부산 구석구석 걸어서 걸어서 골목골목 소개하는 컨텐츠 인데 오늘은 제가 지금 전철 타고 저 동네 쪽에 뭐 볼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나가다가 지금 전철역 입니다 전철역 석대역 제가 살고 있는 반송담 석대역 입니다 석대역에 내렸는데 전철 타고 가면서 저 앞에 전철 가지요 저 앞에 전철 타고 가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오늘 그 다리 저 위에 보면 다리 뜨가 있습니다 다리 그 200년만에 한번 한다는 아 개기울식 이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지금 뭐 제가 하루종일 7시 7시 16분인가 그렇다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뭐 한시 1시간 남은 한 시간 동안 휴대폰 들고 그 있을 그건 아니고 제가 더 천문학자도 아니고 그 지금 여기서 잠깐 찍고요 또 나중에 동네 가 갖고 달 보이면 또 찍고 요렇게 해갖고 아 영상 하나를 그렇게 만들 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여기는 저 제가 살고 있는 반송 이라는 동네 반송천 입니다 하천 여기는 저 한번씩 그 자갈치 라든가 또 무슨 문어 도다리 우럭 예 굉장히 아 고기들이 함식 잘 많이 잡힙니다 라고 요 옆에 또 행여님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요 옆 동네에 예 예 또 안에서 또 이렇게 막 멍게 회사 말미자 뭐 고동 예 그런 또 해산물도 예 잡아 가지고 시장에 팔고 이랍니다 자 헛소리 그만 하구요 자 볼게요 자 위로는 전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전철은 4호선 입니다 부산 4호선 안평역에서 저 미남역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지금 그 달이 약 조금 지구에 좀 묻혔죠 지구에 묻혔고 저게 저 나중에 일곱시 16분 지금 시간이 6시 뭐 좀 넘어 는 타다 일곱시 16분 경이 되면은 저 달이 완전히 지구에 어 갇힌 답니다 갇히면 어 붉은색으로 달은 안 보이고 주변 달무리만 붉은 색으로 예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예 지금 영상이 이제 뭐고 나방인지 뭔지 지금 한마리에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일단은 요렇게 요걸 저장 했다가 나중에 동네 가 가지고 또 하나 또 찍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동네에 도착했구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반송에서 반송 천에서 제가 어 전철 타고 다가 내리 가지고 다를 찍었는데 지금 동네 와서 보니까 아 제가 보기에는 아 매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선명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반송 에서는 달이 꽤 선명하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동네 오니까 지금 별도 반송처럼 그렇게 많이 안 보입니다 아까 제가 반송 천에서 제가 달을 찍을 때는 주변에 별 같은 것도 상당히 맑게 잘 보였는데 지금 여기 동네 오니까 그렇게 지금 선명하지가 않아요 좀 그리 탑니다 초점도 안 맞네 예 지금 이게 아 최대한 제일 최대한 확대한 건데 자꾸 깨집니다 영상이 깨집니다 예 지금 일단 아이고 반송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볼 일이 다 안 끝나 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일이고 아이고 끝났네 끝났네 지금 7시 19분 아까 7시 16분 정도 라던데 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것으로서 이 계기일식하고 저하고 운명은 이것으로서 끝인가 봅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여기도 지금 겨우 찾아서 들어온 거예요 제가 도로변에서 보니까 건물에 막혀 가지고 다리 안 보여 갖고 제가 지금 이거 막 저 골목 안으로 기 들어와 갖고 다리 보이는 데까지 지금 찾아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어 뭐 매연 때문인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당히 뿌옇게 아 좀 진하게 안 보이네요 하여튼 200년만에 일어나는 계기일식이랍니다 월식 계기 월식 계기일식 계기 월식이겠죠 일식인지 월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개뜻같이 이야기해도 찰뜻같이 알아들으세요 예 그거는 아 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제가 검색해 가지고 어 개기일식인지 월식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제목에다가 예 그 개념 차이가 뭔지도 잘 모르겠네요 개기일식과 개기월식 달이 들어가는 거 하고 지구가 들어가는 거 그 차이겠죠 아무래도 어 일단은 오늘이 뭐 200년만에 한번 일어나는 그런 자연 현상이라니까 뭐 어흥이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한자 한 50년밖에 안 남았다 아입니까 50년은 무슨 50년이고 한자 20년 30년 남았네 20년 살아도 오래 산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건강이 날이 자꾸 추워집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끼를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주자 얍 바이바이 사랑합니다 반성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바이바이 사랑합니다 ikan fille orchid 이즈 폴 한 권 희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